네, 이번 시간은 취득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취득쇼 지금 취득쇼를 소유권 편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취득쇼는 소유권에서 인정이 되는 거요 그래서 소유권의 취득쇼가 인정이 되는데 소유권 말고 다른 제한물권에도 인정이 되죠 언제 인정되던가요? 인정되는 거 뭐 있든가요? 한 게 있긴 있었는데 그렇죠, 분묘기지권이 있었죠 그리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있었죠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파트에서 공부를 하니까 특별히 여기서 알 필요는 없는데 같이 좀 알아두시면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도 된다고는 말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안 되는 거 저당권은 안 된다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소유권 되지만 저당권은 안 된다 저당권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취득쇼는 원래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남의 걸 내가 20년간 점유했더니 취득쇼가 완성이 돼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취득쇼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취득쇼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쇼에서 또 한 가지 알아주실 거 어떤 걸 대상으로 해서 취득이 인정되느냐 원래 남의 걸 그렇게 점유하는 거지만 자기 소유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죠 자기 소유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소유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이유는 자기 소유권 방어하려고 내 거는 내 건데 누가 10일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걸 내 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20년간 내 걸 내가 점유했어 내가 20년간 점유했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10년간 등계가지고 사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됐죠? 이런 방법으로 쓸 수 있다 성명불상자의 소유도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되는 것이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죠 1필의 토지의 일부 이런 것들이 많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옆집당 몇 평을 내가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앉아 있었던 거야 이런 것들이 취득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공유 지분에 대해서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공유 지분 이 가구 구별해서 아파트의 공용 부분 있죠 공용 부분은 취득할 수 없다 아니 아파트 복도를 취득해버리면 어쩌라고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이 있어요 근데 이 행정재산은 취득할 수 없지만 일반재산 과거에 이걸 잡종재산이라고 했었죠 일반재산은 취득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일반재산일 때 취득쇼가 완성이 됐는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어요 이랬을 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봐보세요 먼저 점유취득쇼가 있어요 점유취득쇼 이거는 점유를 한 거죠 점유를 하는데 몇 년간? 20년간 20년간이니까 사실 20년 동안 이런 뜻이에요 20년 동안 계속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소유의 의사로 자주 평온 공연 이렇게 이제 점유를 하면 취득쇼가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공부했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못 가지?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했었죠 우리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서는 등기가 필요 없는데 여기서는 등기까지 해라 그랬었죠? 네 이 얘기예요 일단 이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치득쇼 봐보세요 등기부치득쇼가 있는데 이 등기부치득쇼는 등기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등기만 돼 있을 것 같지만 그거 아니고 휘득쇼는 항상 뭐라고요? 점유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 플러스 점유예요 등기 플러스 점유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등기까지 돼 있으니까 이거는 좀 짧게 해주죠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10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평원 공연 똑같아요 똑같다 자주평원 공연 거기에다가 여기서는 뭐가 추가가 되느냐 선이 무과실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선이 무과실 이거를 또 정리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아 이게 추가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이때 이 점유가 이 점유가 직접 점유만 되는 거예요? 간접 점유도 되는 거예요? 간접 점유도 되는 거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간접 점유는 좋은 거다 그랬잖아요 간접 점유로 COT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간접 점유로 COT 갈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된다 그럴 때는 이제 간접 점유자가 없을 때 직접 점유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간접 점유가 있는 직접 점유자는 COT 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그때 그 직접 점유자는 누구예요? 임차인 지상권자 천세권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임차인이 COT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주 점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등기부치득시효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 돼요 시험은 점유치득시효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거를 중요하게 공부할 건데 등기부치득시효를 한번 정리하고 가버리자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봐보세요 우리 1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홍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이렇게 했는데 이 선의까지는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추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과실은 누가 증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취득시효 완성자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지 되죠 나 무과실로 취득한 거야 이걸 증명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걸 한번 봐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공부했던 필리핀으로 튄 그 사촌동생 은한테 땅을 산 병 이 사람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이 땅 살 때 가서 등기부조사를 다 해봤겠죠 등기부조사 다 해봤어 근데 그랬더니 을이 소유자로 돼 있네 별 문제가 없어서 내가 샀잖아요 그걸 믿고 사면 뭐가 된다? 무과실이다 이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무과실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 선의무과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선의무과실이 10년 내내 선의무과실이 된다 이게 아니고 언제만 그러면 되느냐 점유 개시 시에 선의무과실이 된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안 그러면 10년간 선의무과실이 계속되기가 힘들어요 좀 빠르게는 떡 돌릴 때 이미 알 수도 있다 떡 돌릴 때 이삿갔으면 떡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떡 돌릴 때 그 집에 원래 그 사촌 형이 원래 주인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등기가 문제인데 이 등기와 관련해서 이게 점유는 점유의 승계가 인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등기 이건 등기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등기의 승계가 인정된다 그래서 내 등기만 가지고 10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주장했을 때 10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등기부치득쇼가 인정될 수 있다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점유 승계에 관해서 규정이 있는데 등기 승계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규정이 없는데도 점유는 점유도 공시방법 등기도 공시방법 그러니까 같이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사건도 있어요 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돼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직 자식들한테 상속 등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10년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랬을 때도 뭐가 될 수 있다 아버지 등기로도 자식들이 시어치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준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등기가 우리 무효등기라도 상관없다 그랬죠 네 여기서 무효등기라도 상관없는데 무효인 이중등기의 기초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아까 다시 보자면 그 필리핀으로 튄 사촌동생한테서 산 그 등기는 사서 등기한 그 등기는 그 매매 계약이 결국 그 사람이 의리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등기가 무효여도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서 10년간 살았다 그러면 등기부치득시효를 인정해준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이중등기문제는 이건 달리 보는 거예요 아예 등기부 하나만 먼저 것만 인정하고 나중 건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거에 기초해서는 또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등기문제로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등기부치득시효를 완성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유권 취득한 뒤에 등기가 불법 말소된 거죠 등기의 불법 말소가 있었다 그랬어도 이 소유권은 소멸한다 한다 소유권 소멸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랬었죠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소유권은 그대로 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돼요 물건적 청구권 행사해서 뭐 하면 된다고요 등기 말소 청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해간다는 거죠 이제 점유치득시효에 관해서 보시는데요 이 점유치득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그림 네 가지 그거를 완전히 내 거로 잘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보실 건데요 의리 소유자 그리고 A가 취득시효 완성자 그런데 의리 봐보시면 이 사람이 점유치득시효 완성 당시 완성 당시 소유자예요 그리고 A가 점유치득시효 완성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유치득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목까지 해야지 등기까지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렇게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점유치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이게 승계치득이다 원시치득이다 원시치득이다 그랬었죠 원시치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성계 얘기도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줘서 이어받는 게 아니고 뺏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뺏어올 때는 개념상 이 사람의 소유권을 없애고 새로운 소유권이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원시치득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원시치득이 되는데 원시치득은 원래 보존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존등기를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중등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제 이 등기소에 가서 같이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공동신청주의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려니까 이 공동신청을 하려면 의리협조를 해줘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에게 뭘 인정해준다 등기청구권 요거를 인정해준다 이 말인 것입니다 등기청구권을 인정해준다 등기청구권을 인정해주는데 이 등기청구권의 성질이 뭐냐 이거죠 근데 아직 등기하기 전이니까 A가 물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채청이다 채권적 총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채청일 때 우리가 알아두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채청은 소멸시에 걸리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판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점유 상실시부터 10년에 소멸시에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여기서 아실 수 있는데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안 걸려요 점유를 상실했을 때부터 그리고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고 10년이 경과해야지 돼 10년 경과해야 소멸시가 완성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얘는 채청이잖아요 채청은 봐보세요 채청은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는 사람이 권리자가 누구한테만 그 상대방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취득시와 완성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원칙 이거를 채청해서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잘 봐두셔야 된다 두 가지 얘는 점유 상실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그리고 얘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때부터 점유를 개시해서 나중에 등기하면 비로소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봐보죠 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자기 걸 점유하니까 상관없는데 등기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남의 땅을 썼으니까 부당이득 또 남의 땅을 원래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법행위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그런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 아예 소구표를 인정해줘버린다 그래서 아예 점유를 개시했을 때부터 그 사람이 뭐였던 것으로 소유자였던 것으로 인정을 해줘버리는 거죠 결국 등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처음부터 이 사람이 소유자였던 것이니까 자기 땅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도 아니다 손해배상무도 생기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A가 을한테 권리를 주장을 하니까 을이 이렇게 하는 거죠 봤더니 이게 내 땅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내 땅이네 그런데 소유자가 아직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그래서 A한테 야 내놔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한다는 거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 을은 A한테 뭐 해줄 사람이요? 등기를 넘겨줄 사람이잖아요 등기를 넘겨서 소유권 넘겨줄 사람이 돌려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랬더니 또 을이 갑자기 측량을 하더니 거기에다가 포크레임 불러서 담을 쌓고 난리가 났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유자인 거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점유물 방해 제거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도 하고 제거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정된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이거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봐보면 이거요 갑에서부터 출발해요 갑이 이 점유 개시 당시 소유자였어요 점유 개시 당시 소유자 A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갑이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째 소유자가 의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완성 당시 소유자가 되고 이때 A가 점유 즉쇼를 완성한 거예요 완성자 이렇게 되면 우리 앞서서 보셨지만 이 등기 청구는 A가 누구한테 완성 당시 소유자 을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원칙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유 개시 당시 소유자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갑이 이렇게 판 거 을한테 판 거는 AH득시호를 중단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느냐 이건데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다 이건지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세요 예를 들면 내가 친구한테 돈을 천만 원 꽂았어요 그런데 안 주네 그런데 이게 시효가 다 돼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걔가 돈 빌려가지고 안 갚더라고 수없이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아셨죠? 채무자 재산을 압류를 해야 돼 채무자한테 권리를 행사해야 시효가 중단된다 아셨죠? 돈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래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아셨죠? 이런 게 취득시효 중단이다 그래서 바보죠 할려면 이렇게 했어야 돼 그러면 중단이 된다 이렇게 둘이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20년 지나서 을이 병한테 이렇게 또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병한테 병은 제3자다 그래요 제3자가 되는데 제3자한테는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3자한테는 주장하지 못한다 아직 A가 등기총고를 갖고 있는 사이에 병이 만약에 을한테 돌려줬다고 보자고요 그때 A가 을한테 다시 등기총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있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죠 을이 아직 의무자예요 의무자한테 등기총고하는 거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을이 소유자인데 여기서 무가 등기 명의를 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기가 무효등기인 거죠 이랬을 때 이 A가 등기총고를 을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라고요? 을한테 해야 된다 을한테 하라고 이렇게 색깔을 넣어놨다니까 그러셨죠? 그래서 그런데 등기는 무한테 있잖아요 이 등기를 말소해야지 되겠네 등기를 말소해야지 되는데 보자고요 A가 갖고 있는 등기총권 얘는 성질이 채씨다 그랬죠? 채씨는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하면 돼? 대비행사를 하면 되죠 최대위다 됐죠? 이렇게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위로 해결해 간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 또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봐요 여기를 확대시켜서 보시면 이거 하나 더 보고 하겠습니다 A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B한테 그 X를 매매로 팔았다 이렇게 보자고요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매수인도 여기서 등기총권을 가지죠 그런데 이 등기총권의 성질이 뭐예요? 채씨죠 이건 우리 중간 생략 등기에서 공부한 건데 이때 B가 AH득쇼 완성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매수인으로서 이렇게 을한테 이렇게 직접 등기총권을 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뭐라고요? 채씨니까 채대비 이렇게 가야지 된다는 거죠 대비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한 가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을이 취득쇼 완성 당시 소유자예요 완성 당시 소유자 그리고 A가 취득쇼 완성자가 되는데 여기서는 A가 을한테 취득쇼 완성을 주장하거나 또 등기청구를 한 거예요 등기청구를 했어 그러면 요건 법적으로 따집니다 A가 이렇게 등기청구를 하면 을은 이렇게 병한테 팔아버려야 돼요 A한테 등기를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근데 알고 처분해버렸어 요 말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불법행위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 얘기에요 그런데 A와 을 사이에 무슨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채무불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무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알고 처분했을지라도 즉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될지라도 을이 병한테 파는 것은 뭐라고요? 유효라고 유효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병한테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똑같은 거 지금 여기에요 A가 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없는 거라고 병이 악이에요 악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병이 악이어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무효가 될 때가 있죠 그 무효가 될 때가 언제냐 언제라고요? 적극 가담했을 때 우리 이중매매법리가 여기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죠 이중매매법리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아는 것 가지고는 유효다 적극 가담했을 때 무효가 된다 그런데 무효가 되면 이제 이 등기 말소하고 A가 등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A가 가져와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이 사람 지금 이 등기 청구한 채 씨라니까 채 대비가 된다 그래서 이 무효 등기는 대비해서 말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A가 취득쇼 완성을 주장했는데 그래서 등기 청구를 했는데 그걸 그 사이에 나라가 아직 등기를 해주기 전에 나라가 그 토지를 수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원래 토지를 넘겨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토지 대신에서 수용 보상금 청구권이 생겼죠? 그거로 대신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대상 청구권이라고 한다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상은 대신할 대자요 그러니까 토지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보상금 청구권이 생겼죠? 이렇게 토지 대신에 보상금 으로 갚아라 상자는 갚을 상자예요 갚아라 청구권이다 이게 대상 청구권이다 손해배상할 때도 같은 상자예요 상은 갚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상 청구권을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이쪽에서 봐볼게요 다시 보자면 출발이 값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A A가 취득쇼 완성자 그리고 완성 당시 소유자 한테만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요 값한테는 등기 청구 못한다 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병한테 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병한테도 등기 청구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소유권 변동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나서 또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2차의 취득쇼라고 한다 2차를 또 재라고 해서 재취득쇼라고도 이렇게 한다 2차의 취득쇼를 인정한다 됐죠 이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것도 같은 논리인데 만약에 값이 점유 개시 당시 지금 이 그림 똑같이 한 거예요 점유 개시 당시 소유자예요 A가 점유 개시했을 때 값이 소유자였었는데 중간에 예를 들면 15년째 만에 을한테 넘겼다 그래서 20년째 소유자가 을인 거예요 그때 A가 을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사실 중간에 소유자가 몇 번 바뀌었는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20년 지나서 병한테 넘기면 원래 청구 못하는 것이지만 20년을 채웠어요 그러면 다시 또 2차의 지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 경우도 20년 되기 전에 만약에 중간에 또 정한테 넘겼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5년째 만에 그랬어 20년째 소유자가 정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정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준다 여기 구조가 똑같은 거죠 이 개시 당시 소유자가 값이다가 20년째 소유자가 을이죠 그리고 또 소유자가 바뀐 뒤에 병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20년째 소유자가 정이 되면 이때 을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듯이 정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똑같은 구조로 인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옛날 판례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건데 이게 몇 년 전에 최근이라고 볼 수도 있죠 최근에 이렇게 바꿔서 이것도 간혹 물어본다 이 말인 것이죠 정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많이 의외로 그러니까 남의 땅을 4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대 그런데 나중에 결국 취득쇼가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교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취득쇼를 길게 했죠 그러니까 길게 했으니까 시험은 매년 나온다 아셨죠 길게 했으니까 매년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그림을 잘 이해를 못해 두면 취득쇼가 나오면 좀 답답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내 거로 꼭 강의노트와 함께 내 거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쇼 가시면 이번에 취득쇼가 인정되는 관리에서 여기서는 그거 봐줄게요 거기 중간에 끝에 저당권 저당권 보이죠? 세모 저당권 세모 저당권은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시고요 오른쪽에 점유취득쇼 보겠습니다 점유취득쇼 245조 조문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여기 종문도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평온공연 밑에다가 선의부가실 X 해볼까요? 선의부가실은 여기 안 들어가요 등기부 취득쇼만 들어가지 선의부가실은 여기에는 안 들어간다 하는 거 봐주시겠습니다 나머지 점유취득쇼 대상은 우리가 다 체크했으니까 복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점유취득쇼 요건 이것들도 쭉 다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등기청권 이 등기청권은 채권적 청권인데 비번 끝에 가시면 비번 끝에 가시면 점유 상실 동그라미 10년의 소멸시오 동그라미 점유를 상실하면 10년의 소멸시오에 걸린다 이렇게 했었죠 그냥 이 말로 보자면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오에 안 걸리네 또 점유를 상실한다고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지나야 소멸시오가 완성이 되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두시고요 니은번 취득시오 완성 전에 완성 전 동그라미 등기명이 변경됐을 때 이런 건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시오 완성 당시 동그라미 시오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 이 등기명의자 이건 좀 정확하지 않아요 등기명의자가 아니고 소유자 이래야지 정확하죠 뭐라고요? 소유자여야 된다고 등기명의자가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지 않다 소유자 취득시오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ㄷ번 여기는 취득시오 완성 후에 후 동그라미 등기명인이 변경됐을 때 그때는 제3자 세모 제3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그런데 바로 밑에 A번으로 가시면 다만 등기명인이 변경 동그라미 등기명인이 변경된 것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그 밑에 2차 동그라미 2차 점유취득시오가 완성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서 또 소유자가 변경된 거요 그러면 완성 당시 끝에 완성 당시에 소유명의자에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이거예요 취득시오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이 사람한테 등기 청구하면 돼 그런데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 청구할 수 없어 그렇지만 20년을 또 채웠어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채우기 전에 정한테 넘어갔을 때 그때는 20년째가 또 또 20년째가 정이죠 정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이거를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았죠 그 내용들이 그냥 읽으면 되게 어렵고요 그림으로 보시면서 하시면 좀 더 쉽다 그 다음에 이제 비번에 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오를 주장하면서 주장 동그라미 등기 청구 동그라미 그런데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 제3자 동그라미 그렇게 처분하게 되면 소유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마지막에 불법행위 동그라미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3자 동그라미 제3자가 적극 가담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하지만 10번 계약상 채권 채무 세모 채무불리행 책임 세모 이렇게 하자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요 완성자가 등기 청구 또는 취득시오 완성을 주장했는데 이렇게 처분해버리는 거 이건 불법행위다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데 채무불리행 책임이 생기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알고 처분 불법행위가 될지라도 유효인데 제3자가 적극 가담하면 이 사람이 지금 제3자죠 적극 가담하면 무효다 이중매매범죄랑 똑같다 그랬었죠 물론 그때는 대비해서 등기 발송할 수 있는 대상 청구는 밑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밑에 판례 가시면 만약에 제3자에게 넘어가면 등기 청구를 못하는데 판례 제목에서 두 번째 줄 취득시오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동그라미 회복 동그라미 주장 동그라미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판례 제목에서 두 번째 줄 그 등기가 취득시오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동그라미 회복 동그라미 회복되면 그 사람한테 다시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거 아까 우리가 했죠 제3자에게 넘어가면 등기 청구 못하죠 그런데 이게 다시 돌아가면 A가 을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다 을이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됐죠 그 다음 이제 2번에 보시면 취득시오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 수용 동그라미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밑에 대상 청구권 동그라미 세 번째 줄 보이죠 대상 청구권 행사를 하면 된다 그런데 이 대상 청구권도 맨 끝에 주장 동그라미 등기 청구권 동그라미 이걸 했을 때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같은 논리예요 A가 을한테 주장을 하거나 등기 청구했는데 이랬을 때 이 세 가지가 지금 문제되는 것이다 아셨죠 정리를 같이 해 두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면 더 알아볼 필요는 없다고요 오른쪽에 그 관련 판례에 한번 봐보세요 관련 판례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등기가 무효 동그라미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시호치 득자 동그라미 대비 동그라미 등기 말소 동그라미 무효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는 어떤 것이냐면 이거 무예요 이 무가 무효 등기를 갖고 있잖아요 이때 A가 무를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를 할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등기 청구를 한다고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등기 청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한테 청구할 게 아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데 이건 이 사람이 채 씨니까 최대 위로 등기 말소 청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됐죠? 그래서 이 얘기들입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이 그림으로 보니까 봐서 이거를 잘 보시면 된다니까 이거 진짜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보자고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부치득시효 넘어가셔서 245조 2항 조문 한번 읽어보고 가자고요 그래도 시작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등기가 먼저 돼 있죠 그래서 10년 그리고 소유의 이사로 평온 공연까지는 같은데 선이 무과실 선이며 과실 없이가 추가돼 있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쳤죠 그런데 이건 점유치득시효에서는 없는 것이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04페이지 볼게요 취득시효의 효과 등기 전의 효과로서 그 동그라미 1번에 등기 명의인 동그라미 소유물 반환청구권 세모 부당이득 세모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5번에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아까 우리 그랬죠 소유물 반환청구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오는 것이다 그런데 2번 소유자는 세 번째 줄 아직 등기하기 전에는 자기 거니까 관리 행사 동그라미 그래서 건물 신축을 한 거예요 건물 신축 동그라미 이런 경우에는 철거 청구 할 수가 없죠 철거 세워 철거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번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로부터 양수한 자의 등기 청구한 법 양수 동그라미 양수가 뭐예요? 매수한 사람이죠 매수인 이 사람은 밑에 쭉 가셔서 대비 동그라미 직접 세모죠 이거요 여기서는 지금 B죠 B가 이걸 을한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직접은 안 되고 대비 행사해야 된다 이 사람은 지금 등기 청구로 채청을 갖고 있어요 채씨는 체대비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등기 후예의 효과 1번 보시면 여기는 원시치득 동그라미 원시치득이다 받고 그 다음에 2번에 소급 동그라미 소급표를 인정한다 또 됐고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재미있는 거 몇 가지만 보고 갈게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단물발리건 요것만 잠깐 한번 읽어보고 시겠습니다 250이죠 무주물 선점이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무주의 동산 동산동그라미 동산 그리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 동그라미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게 뭐예요 자주 점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자주 점유 타주 점유에서 구별 실익에서 말씀드렸어요 내 거 해야지 하면서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거다 그런데 이왕 부동산 세모 부동산은 무주물 선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부동산 서해안에 갔더니 무인도가 있어요 조용히 혼자 살린다 하면서 가서 뒷발 꽂고 살아 그런다고 내 땅 되는 것은 아니다 역말인 거죠 그 무주물 선점 제목 옆에다가 원시취득 이렇게 하나 써두겠습니다 원시취득하는 것이다 봐보세요 주인 없던 걸 내가 처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거니까 원시취득이죠 누구한테 이어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해 됐죠? 그 다음에 2번에 유실물 습득 253조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일단 6개월은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6개월 그런데 우리 유실물 습득에서 유실물은 뭐예요? 유실물 센터 생각하시면 돼요 유실물 센터 잃어버린 물건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주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소주만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한마디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자면 파출소에 갖다 맡겨야죠 맡겼는데 주인이 6개월간 안 나타나요 그러면 내꺼가 되는 거예요 유실물 센터에 갖다 맡겨왔는데 주인이 6개월간 안 나타나 그러면 내꺼라고 아셨죠? 그런데 처음부터 내 호주머니에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꺼 안 돼 그러니까 유실물 습득은 소외의사로 점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주 점유하면 안 되죠 참고로 그런 건 절도라고 하지 않고 절도는 남의 수중에 있는 걸 갖고 오는 걸 절도라고 한다 남의 점유하에 있는 걸 갖고 오는 걸 절도라고 하고 그건 지금 남의 점유하에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걸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한다 시험이 안 나오니까 잊어버리고 어쨌거나 그 경우는 좀 심하게 말하자면 그런 건 그냥 집어넣으면 뭐라고요? 교도소 갈 수 있어 내꺼로 하면 내꺼 안 된다고 됐죠? 일단 파출소에 갖다 맡겼는데 착한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착한 사람만 유실물 습득을 할 수가 있어 갖다 맡겼는데 주인이 6개월간 안 나타나 그러면 나중에 너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실물법에서 보상하게끔 해놨다 그건 밑에 써놨는데 그건 신문에 안 나와요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써놨다 보상하게끔 해놨다 근데 그걸 굳이 사양을 해 그러면 뉴스의 선행상으로 나와 아셨죠? 오른쪽에 매장물 발견 가겠습니다 매장물 발견 254조 시작 여기는 1년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에 타인의 토지 타인 동그라미 절반 동그라미 이 매장물 발견 그러면 마치 제목이 매장물 뭔가 묻어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묻어놓은 것도 매장물이지만 이게 쉽게 발견되지 않는 물건 뭔가 덮여져 있어서 발견이 안 되는 거 이런 것을 매장물이라고 한다 아셨죠? 근데 이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인이 1년간 안 나타나네 그러면 이제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남의 땅에서 발견했어 주인하고 반띵으로 아셨죠? 반띵해야 된다 이런 것이 매장물 발견이다 참고로 왜 1년 6월을 동그라미 쳤냐면 원래 이게 1년 이게 다 똑같았었는데 최근에 유실물 습득은 6개월로 줄인 거예요 1년간 너무 길어 요즘 세상에 6개월 이렇게 줄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식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이게 정답으로 절대 되지는 않아요 정답은 취득쇼 아셨죠? 그걸 받으시고 부합은 중요하니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